자기 나가면 세뇌시잖아 나가면 아... 귀찮다 귀찮아 생각해놓고 이혼을 해 이혼을 뭐하러 살아잖아 이혼을 하자고 수고하잖아 질락 오늘 일찍 안 돌아와 나 이혼서를 꾸민다 나 내일 법원 갈거야 진짜 진짜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와 나 지금 어떻게 돌아올라고 우리들의 알콜이란게 나오시는군요 진짜 그럼 이런 저는 했느라고 이제 놔봐 어흑 자기야 야, 좀 봐봐. 나 봤어? 웃기지도 않는다, 웃기지도 않는다. 자, 나 자, 자. 자, 자, 자.